지난 2020년 울트라맨의 마블 코믹스 세계관 편입이 예고된 이후 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이들의 만남 마침내 애니메 엑스포 2022에서 울트라맨과 마블의 크로스오버 미니 시리즈 제작이 확정되었다고 공식 발표됐습니다 츠브라야 프로덕션과 마블 코믹스가 울트라맨 유니버스에 마블 히어로들이 투입되며 벌어지는 스토리를 제작하는 것인데요 이번 작품에서 울트라맨과 울트라 세븐은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등 어벤져스 멤버들과 함께 적을 상대하게 되며 보다 자세한 스토리라인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